다음 미션은 베테랑 가볼께요 베테랑 여러분들 완전 매우시게 아 어려움말이니까 세칸이네 SOE 지난 한달간 파리를 향해 진군하면서 생각하는 독일놈들을 쫓고있다 마지막 공격 야 빡셰보이는데? 괜찮을까? 베테랑 갑니다 대신에 안전 천천히 진행할께요 영국특수작전군 SOE 나 이거 볼때 약간 프레임 좋아있는데? 그쵸 지금 영상볼때 프레임 좋아한가? 이게 영상인가? 약간 버벅거려 뭐지? 옵션은 남아 좋은디? 뭐야? 뭐야? 여자네 비비안과 크롤리 요원 레지스탕스래 레지스탕스 레지스탕스는 정식군이 아니잖아 이번엔 열차간다 루소 페르스는 당신의 손으로 멀티 하신다면 펄스나 엑박스 하셔야돼요 PC는 멀티하는 사람 별로 없음 저는 싱금만 하려고 PC로 하는거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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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지스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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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테랑입니다 완전 어려워요 그쵸 레지스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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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내가 화력지원 C를 누르면 귀척을 숨깁니다 이건 또 뭐야 아 이제 막 제대로 쏠라고 했는데 완전 잠이 비네 이번엔 헉 저기다 이번이 소음기 제거 화력지원 니네들이 알아서 하면 내가 도와주는건가? 암살 해야돼 쏴요? 쏘라는거야 말라는거야 처리하라고야? 칼을 쓰라고? 말을 해야지 왜 말을 안해 총 쏠뻔했잖아 암살 하나잡아 또 내가 다해? 아니 레지드 땅스는요 에이씨 장교를 쏘라고? 얘가 장교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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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감지되지 않도록 숨칩니다 수치가 최대에 이르면 저게 감지된데요 예? 예? 알았어 아니 오른쪽에 사람있어요 오른쪽에 누구와요? 아 다들 몰라 내가 내가 너네 살렸다 오른쪽에 누구오는데 있냐 저도 뭐 한번 생각이 없네 게임 게임 진짜 못 만든 것 같다고? 아니야 그래픽이 좋아 일단은 모르겠어 쉬 어? 지금까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긴하네 뭐야? 오리편? 아 오리편 코룹이 원래 기대감이 있으니까 코룹이니까 그런거지 그냥 게임치고 완전 괜찮죠 하지만 콜 오브 듀티잖아 몽갓도 야 베테랑 별거 없는데? 이거 말하니까 난 베테랑 베테랑 전용이었구만 나는 최고날인데 별거 없구만 야 기차 세워 기차 어떻게 세우냐 빨리 가면 되겠지 어? 헉 이제 애들 다들 어디갔든 애들이 많거든요 조심해야돼 저기 두놈 두놈은 어떻게 저리하지? 총으로 쏴야되겠는데? 두놈은 총으로 쏴야될듯 어 일로 못가네 자인민비라 난이도가 의미없다 무슨 소리야 더 어렵게 자인비 패기는거겠지 어휴 어휴 왜 많네 다 보이는데? 어떻게 가지 오도니까 좀 안보일라나? 한 놈이야 두놈이야 아까 두놈이었는데 한 놈 어디감? 한 놈 어디감? 이거 오 팡팡 어후 누가 지금 궁금해서 온다 시체보면 끝나는거 아닙니까? 어후 못봤어? 어후 못봤어? 한 놈의 저놈 정면임? 후뜬 아 걸렸어 빨간색 떴는데 지금? 형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울창국 시석경 왔다 돌파했다 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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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이 뭐야? 아아! 멍멍이! 히히히히히히히히히 아 좋았는데 개돌 좋았는데 그쵸? 멍멍이한테 당하네 이거 왜 들켰지? 다 죽였는데? 이쪽에서 걸렸거든? 여기 두놈인데 두놈 다 죽였는데 왜 걸리는거지? 원래 걸리는건가? 나 봐봐 확실히 죽였어? 으음 느껴지겠어 그런건가보네요 쓰읍 후라시는 없을까? 뭐야 발값됐어? 이런 썩을 답장론네 우리 친구들이 기차가 출발한다 놓치면 안된대 기차를 써앤 따로 무 소음기 제거 어차피 걸릴 수 있어 어 누구 다쳤다 아! 뭐야 한방이야? 미쳤네 진짜 한방이야? 베테랑은 한발인가? 잠깐만 잘못본거 같은데요 설마요? 와 너무 한방은 좀 그렇다 정말 전쟁이네 일단 개돌 뚫었거든? 와아! 뭐야 헤드샷이 한방인건가? 헤드샷이 한방인건가? 아 뭐야 뭐야 바로 앞에 있었나보네 수류탄이야 쏘자고? 오케이 여기 앞에 미치 개 개 와아 걔도 한방이야 무슨 헤드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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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할게요 네 보통할게요 transformer 보통됐어 에휴 아파 뒤돌 hydrofund 한 방이야 재미는 있겠다 그런데 지금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가야되 보통 그래 그냥 죽어 죽어 이런들아 엄반이 형이 쫌 한번 오오오오오오 어우 제런들 제런들 제런들아 짱있그 근데 애들 죽는건 똑같애 보통이나 어려움이다 머리통 한 번 한 방, 지대로 한 방, 두 방 몸통 두 방 왜 안 붙냐? 못 맞았는데 어? 방속총 머신총이지 불행 불행 안 봤어 어허허허 확실히 보통을 하겠다 애들이 잘 못 맞추고 그렇게 안 아프다 아! 세 방 맞았죠 지금?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두 방 맞으면 죽어야 돼 저놈 저놈! 저 미친 더블 배럴 샷컷 저거 맞고 아까 죽었는데 저거 못 맞춰요 잘 못 맞추네 다른게 아깐은 한 방에 맞췄구만 데미지도 좀 나 가자 근데 총! 총이 없어 아 아 미친 총이 없다고요 총 총 총 총 총 총을 먹는데 총알이 없냐 이거 샷건구야 야 기차 가야돼 엄마 엄마 야 기차 가야돼 오케이 오프너 넣어 어? 와아 다 왔는데 난이도가 그냥 달려도 깨겠는데요? 달려볼까? 달려볼까 짓인데 한번 깨볼게 멍멍이 땜 안해 안죽어 안죽어 와아 근데 못죽여 못죽여 하 갸 달려서는 안 돼 너무 많이 나오는데 멍멍이 아 이 멍멍이 멍멍이 멍멍 멍멍이 한 마리 더 있는 음 왜 벽 3렬총이 뭐죠? 게런드로 게런드 게런드가 짱이야 다 죽인거 같은데? 게런드 게런드는 게런드 겉죽 가자 가자 스토리는 보통이네 오! 왜 앞으로 안가? 가! 왜 안가? 버그인가 보다 안가져 고 이쪽인가? 달려 달려 기사도 치지마 저기 있다 저기 왼쪽 오어어어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뭘 쏘는거지? 밟아! 밟아! 지금 운전하네 아! 내가 쏟네 배만네 인자 와열! 와열! 하나 쏴야돼 대포 조심 기차 앞으로 간다 개맛아 야 이거 베테랑하면 대빡생인데? 3방역 있잖아 나 지금 우리 차량 피가 없어 차 피가 없어 차 피가 내려야돼 내려야돼 크르네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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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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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피가 없다고 다한가봐 헐 내신자놈이 yan 오우! 워우! 고마워! 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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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친데 마이클 베이 지나친데 어 오오 살았다 잼요 와드헬 와드헬로어 완전 영웅이구만 이등병이 도망쳐! 영화가 좀 서툴러 가자 나랑 비판을 도망간다 그쪽은 여서의 난리 그쪽은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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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쪽으로 먹었다 가면 돼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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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다 끌고 끌고 뭘 쏘는거야? 뭐야? 뭐야? 땡큐 단단했구요 총알없다 어이씨 총알이 없네 총알이 없네 총알이 없네 총알이 없네 총알이 없네 산탄밖에 없는데 아까 그놈들 죽은놈들 총없나? 젠장할 두발밖에 없는데 한발 저느님 먼저 간다 바꿔 바꿔 총 맞고 왜 안 죽어있어? 아 기차에서 나오는 놈들이구나 사실 보통은 너무 쉬워 어려움이 딱 적당한 것 같다 그쵸 베테랑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알아야되고 보통이 짝이라고 뭔소리 저거 뭐지 저거 저놈 저놈 잡아야 돼 기다려줘 이놈 잡아야 돼 왜 이렇게 안이든가 깜짝이야 맞는데 아무도 없길레 고고고 위너미너노 위너미너노 위너보 좀 쎈노 어허 지이이이 mpc는 거의 없다고 생각했구만 이렇게 안되네 진짜 총리꼬리 파패로 바꿔 이게 더 구려 다른 쪽 아이언 사이트 이거는 이제 몸 두발이네 고고고고 으아아 미친 멍멍이 멍멍이 이렇게 안아파 산타 산타 멍멍이 피 두번 물렸는데 저거밖에 안다는거 보소 아까 멍멍이한테 멀려 죽었는디 네 멍멍이 피 네 hearts 멍멍이 피 멍멍이 피 험 왜 이래? 내가 먼저 도망간다 그들은 그들의 부족이 더 많은 것 같았을 것 같았다 우리 손에 당겨왔다 우리 손에 당겨왔다 그 차량이 안가워졌다 그 차량이 안가워졌다 네, 죄송합니다. 그 차량이 안가워졌다 하지만, 그 차량이 안가워졌다 그 차량이 모든 영국의 영국의 부족에 모든 지역에 대한 도착을 했다 그래서, 우리의 차량이 안가워졌다 그 차량이 안가워졌다 그 차량이 안가워졌다 그 차량이 안가워졌다 레지턴스 서서, 파리 임무해서 기차 잔해에서 서류를 찾아달라 대니어스가 약간 자기 얘기, 옛날 얘기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호풍 아니냐? 어? 내가 옛날에 군대에서는 말이지 이러는데, 기차를 세우고, 이거 에반데 그 트레인, 우리 페르스모어 타임을 구입했죠 지금, 기차를 세우고, 뭐 이런 거 호풍인 것 같은데? 조작된 기업 약간 MSG 첨가한 것 같긴 해, 게임이니까 이거 여기까지밖에 없나요? 아니면 더 있나요? 어 뭐야 더 있겠지? 10월 18일 이르면 전쟁이 안 끝날 시절인데 이거 하면 더 나오겠지? 해방 44 해방 우리는 파리를 해방할 것이다. 프랑스 제2 기갑사단과 미국 제4부분대가 도시에 진입할 적이다. 오늘 밤에 행동을 시작한다 10일까지 있어? 아 그래요? 지금 나 몇 개 했지? 하나, 둘, 셋, 넷 나머지는 토요일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매우셨죠? 근데 베테랑 베테랑은 좀 알고 나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좀 아프네요 네, 나머지는 토요일날 이어서 할게요 네 네 네 네